MBC가 배출한 사랑받는 국가대표 MBC 동평가왕과 편의주편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MBC 바로 김성규씨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최강 비주얼의 빈자는 국가대표 탑 모델이자 방송인 우리 한일기 분을 모셔봅니다 우리에게는 일수가 단신이고 하지만 오늘은 완벽한 탑 모델의 자체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시선을 빼 각각은 왼쪽에서 더 멋진 표시로 감사합니다 옆에끝 모델과 가운데의 스톱 모델을 한 번 더 좋으시요 역시 남편은 본인과 김성규씨 단체의 스톱 모델을 한 번 더 진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승부 들은 모습도 좋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앞면 모습보다 뒷면 모습이든 오늘 스톱 모델을 가져들었다고 해서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김성규씨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정말 강력한 대상호였다 불 마이크를 들고 놀이를 할 뻔 했습니다 불 마이크를 들고 놀이를 할 뻔 했습니다 정말 불 마이크를 들고 놀이를 할 뻔 했습니다 불 마이크를 들고 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죠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시작하십시오 물론입니다 그 파트너는 하느님씨입니다 예예 정말 대한민국의 품모델 하느님씨와 제가 짬뽕이 됐는데요 아 지금 뭐 좀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예 아 지금 구구가 상당하시네요 예 구구가 지금 예 엉망진창입니다 이 안에 지금 뭐 가장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씨가 나름 배려해 주셨는데도 예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복구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저희가 요 정도까지는 맞춰놓았다는 거 예 하느님에게 한 번 더 마이크를 또 전해 주시면 오늘은 또 작년에는 더 프로그램 팀에 함께 하셨는데 올해는 또 예 격상이 되셔서 2MC 자리로 함께 하실 텐데 기분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연예에 대해서 뭐 입시에도 불구하고 창독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연기대사 진행을 연기대사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진짜 실수없이 송소빠랑 열심히 해서 끝까지 좋은 진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나래씨가 대상 수상하시더라고요 SNS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글도 달고 화재도 됐습니다 그 소감 기분도 생각해보시겠어요? 아 나래가 선물 받았는데요? 아 네 진짜 나래가 뭐 상승수프트 대상을 탔는데 어 일단 정말 저 흥미분들이 기뻐하고 보시지 않을까 좀 나우드 산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가장 또 도와주신 것 같고요 생각 납부에 대해서 또 순찰을 장무하는 그런 흥미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씨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오늘 연기대상 연기대상 가장 주목할만한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뭐 뭐 저 홍보가 쟁쟁합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 굉장히 많단다 이게 또 연기대상이랑 다른게 연기대상은 드라마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제작 시스템이 연기대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볼거리를 드릴거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배우님들 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 대거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허설을 했는데도 누가 대상을 받을지 어 수상자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 빛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 절 주시고 마지막 포즈를 한 번 네 어 마지막 포즈 뭐 아무리 취해봐야 아마 저 저희가 돌아서 들어갈 때 셔터가 더 많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니 뒤에 있는 뒤에 있는 MBC에 어떻게 예예예 어 뒤에 작품으로 두 분의 소통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위에서 한혜진씨가 네네네 네네네 네네 좀 더 과감하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혜진씨의 흥미가 너무 이랬습니다 예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예 앞에 계신 배우분들 떨리는데 한혜진씨가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제가 여름대상에 긴장감을 내려놓고 네 정신차리고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옆에 또 며칠 두 분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한혜진씨 한혜진씨 김성돌씨가 네 네 네 너무 붙어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으면 네 네 일단 pewn 11 극되면 20 은 entonces 네 aquí 네. 이거 살짝 걸쳐서. 아. 아. 제일 잘 나오는 걸로. 푸즈아스 원인 샤스. 푸즈아스. 자, 부탁드립니다. bac. 이제. 자 이제